읏빛 유혹 멸치!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멸치찌개, 멸치구이, 멸치 무침? 이게 바로 멸치 스탑 경기도의 한 중국집, 경치를 알 수 없는 음식으로 연일 대박 행렬 있는다는 이곳 문제의 요리 등장하고, 아 이거 대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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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푸짐한 거요? 황제 해물당 짬뽕입니다 냄비 가득 해물이 가득한 주객전도, 황제 짬뽕 전골이란다 가리비에 소갈비에 키주개까지 면발 확인하니 이제야 짬뽕 같다 조개 접시 가득 면발 덜어 호로록 마시면 그 얼큰 시원함은 일반 짬뽕과 비교하면 섭하다는디 해물에서 우러나온 맛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맛,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맛이 있는데요 표현하기 힘든 맛의 비밀 하나, 관계짬뽕 면엔 바로 요 폐초가 들어간단다 매생이, 미역, 카레, 김 정량 맞춰진 면, 해초 믹서로 갈아주고 밀가루에 섞어 잘 반죽해주는데 사장님, 밀가루 한 후에 해초는 얼마나 들어간대요? 이건 저만 알고 있죠 다 알면 재미없잖아요 오직 사장님만 아는 황금 비율로 만든 해초면 오랜 시간 장사한 도하우 끝에 만들어낸 소중한 면발이란다 20년 중화 유린 도하우로 사장님 표 짬뽕 육수 준비되면 냄미 넘치도록 해산물을 올리기 바쁜데 기죽의 낙지 귀한 전복까지 올려주니 사장님 손 커도 너무 크시다 저랑 한번 재볼래요? 관계짬뽕 나왔습니다 그 누가 짬뽕이라 부르랴? 웬만한 해물탕은 명안도 못 내밀 관계짬뽕 전골이다 전골인지 볶음인지 국물조차 보이지 않게 해산물로 꽉 찬 냄비 해주면과 함께 즐기고 시원한 국물까지 원샷! 황계 해물 짬뽕으로 황계 기분 좀 나세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해봐요 아 이거 푸짐한 거 아직 먹을만하네 아주 띵어 띵어 눈과 입이 즐거운 싱싱하고 생생한 해산물 요리 바다가 산사하는 맛의 감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쭉! 신발 한 켤레가 1500원 펜션에 묵으면 10분 동안 어른 팔뚝만한 송어가 공짜 타이밍만 잘 맞추면 실제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른바 해피아워 지속되는 불황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한 반짝 혜택들인데요 만원 원피스에 공짜 자장면까지 만날 수 있는 무한 혜택 속으로 VJ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땡 잡을 수 있는 기회 행복 가득 웃음만발 해피아워가 뜨고 있다 돈 주고 돈 버는 기분 진짜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기막힌 해피아워의 보복절도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보자 경기도 하남시의 한 신발 매장 오매불망 해피아워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하다 반짝돼일 시간이 아니네요 지금 30분 기다렸는데요 시작해서 열자마자 들어가서 신발 싹 쓸어 올 거예요 직원들 역시 애타는 건 마찬가지 바로 주말마다 벌이는 타임세일 때문이다 원래 이런 거 2만 원씩 판매하던 건데 지금 타임세일로 5천 원씩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질 좋은 신발들이 약 80%의 대박 세일로 주부들 지갑사수에 나섰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만 타임세일합니다 테이프 끊김과 동시에 물밀듯 밀려오는 사람들 오늘 이들의 목표는 여름 숙녀화 품목 다 5천 원씩 다 드려요 이게 웬 떡일까 이 발에 셋이 한 번 제대로 신겨버리 과감하게 골라 신는 재미가 쏠쏠하다 5천 원 갖고 밥도 못 먹잖아요 어디 가서 점심 한 끼라도 먹었어요 안 사주죠 남편이 근데 민추 안 보고 먹으면 맥벌리씩 사가도 싸게 잘 샀다 하니까 여보 나랑 돈 벌고 가 일단 골라 잡는 것이 필수 덕분에 유모차 지붕엔 이색 풍경도 펼쳐졌다 바구니에요 그뿐인가 신발에 밀려 엄마 잃은 아이들은 서럽기 그지없고 얼떨결에 엄마 신발 지킴으로 나섰다 여기서 지금 이게 한 켤레 5천 원인데 밖에 나가면 만 원씩이면 두 켤레 가격으로 네 켤레 살 수 있어요 덕분에다 두면 재고밖에 안 되잖아요 갖고 나와서 풀어서 팔아야 돈이 되니까 그 돈으로 제가 또 물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사장님의 야심찬 인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타임 속 타임 세일 쏟아붓는 재미의 시선집중은 기본 기대는 급상승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거 아동아 1500원씩에 세일할 거에요 1500원씩에